오늘 사용할 허브 종류인데 큐민, 큐머릭, 타이니, 월기수잎, 파프리카 가루 이렇게 쓸 거예요, 중간중간에 병아리콩 이틀 물에다가 담궜다가 한 1시간 넘게 끓인 거거든요, 약한 불에서 다 익었어요 물이 많으면 좀 갈기는 쉬운데 너무 묽으면 맛이 없거든요 간다 표면을 좀 더 넣을게요, 이거 넣고 강황도 넣어주고요 올리브 기름을 넣을 거예요 이게 마늘이 없어가지고 차라리 잘 됐어요 갈릭 올리브 오일, 이걸 넣을게요 레몬도 하나 넣어줄 거고요 쭉 짜서 넣어요 타이니를 집어넣어야지 고소한 맛이 나거든요 좀 집어넣을게요 마지막으로 천일염 좀 넣고 갈아줄게요 맛있게 생겼다 맛있게 생겼다 이거는 아까 만든 호무스고 야채, 사라다, 새우, 야채 볶음이고요 빵을 먹으러 할게요 빵이 먹고 싶어가지고요 이 호무스를 만들었거든요 아, 위에 이렇게 위에 고춧가루처럼 올라간 게 파프리카 가루예요 올리브 기름 조금 추가했고요 파프리카 가루를 넣으니까 맛이, 향이 좀 다르네요 그냥 먹는 것보다 그리고 빵이 진짜 맛있어요 이거는 옛날 잔치집에서 먹던 그런 종류의 사라다거든요 마요네즈 조금 들어가고 먹고 싶어가지고요 이번에 만들었어요 맛있습니다 다 먹을 거예요 오늘 제가 후무스를 만들고 나서 코스코에 갈 일이 있었는데 야, 여기 코스코에 그 후무스 종류가 엄청 많더라고요 가지고 아, 내가 어렵게 이 짓을 왜 했나 진짜 후회를 했다니까 근데 만들어 먹는 거는 내가 넣고 싶은 거를 넣어서 먹을 수 있으니까 그런 좋은 점이 있고 또 보통은 좋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건강하게 먹으면 좋죠 뭐 좀 귀찮기는 해도 오늘 밤 없고요 또 건강한 한 주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울 텐데 따뜻하게 지내시고 또 건강하게 드세요 오늘 많이 안 먹어야 되는데 다 맛있어요 잘 못 tempo 그래서 마요네즈